3월 6일 4일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했어? 꽃도 보러 가야 되는데 꽃? 다음주에 갈까? 많이 생각해봤는데 음... 나 되게 오랜만에 편지 썼다 편지? 좀 이따 음... 그냥 그만 만나자 왜? 뭐가 힘든데? 나 봐봐 응? 진짜 뜬 놈 없었어 좋아하는데 왜 헤어져?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야 너무 좋은데 야 그게 말이 돼? 좋아한데 헤어져 왜? 나중에 네가 힘들까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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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 얘기 내 곁에 있기에 너무 닮지 못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이별뿐이라고 아무것도 난 몰라잖아 너를 힘들겠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게 도무지 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아서도 내일부터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넌 달라지는 게 아니란 걸 그렇다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해줄 수 없는 건 오직 한 가지 뿐이야 너무 사랑하면서 너를 떠나가는 게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겠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게 도무지 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아서도 내일부터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넌 달라지는 게 아니란 걸 너를 위한 길이라면 그러고 싶어 너를 위한 길이라면 그러고 싶어 받아들이려고 해봐도 이별까 이별까지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이별까지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이별까지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네가 없이 사랑하는 게 나에게는 자신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 들은 걸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오늘 일만 지워버리면 오늘 일만 지워버리면 오늘 일만 지워버리면 우리 둘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 우리 둘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 우리 둘은 달라지는 게 좀 더 없잖아 우리 둘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 우리 둘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 아멘